뭐지 벌써부터 이 분뇌나는 노래는? 노래에서 분뇌가 나고 있어요 화장품 냄새가 나는데? 잠깐만 아 시발 벌써부터 좀 큐티한 그런 느낌인데 노래가? 뭔 분뇨네 아이씨 세상에 버티버그에 영기 많아 저런 걸 대체 누가 보는 거야? 아 노킹 버티벌을 누가 보면 대체? 그래 그래 받아 봐라 아 이런 씨 네? 저희 운회 사망자는 창드컵에 감사합니다 또 빠져버렸나 봐 달콤한 삶의 혀류 아니 네? 안녕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해서 동상 화전의 고백하고 싶었는데 바보가 뒤용기가 없더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한테 아니 시발 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큰 마음 먹고 용기네 쓱 하니아 일체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너만 사랑하는 흉절이 이제 누가 봉지해주냐 아니 중간에 10만원은 뭐야 섹스 류븐아 고맙다 10만원 익명 아니야 그거 메이플스토리 리부트 갤러리 호감소닉 딜라이트님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달콤한 삶의 혀류 깜찍한 나의 혀류 줄 건 줘야 돼 고로시라니 샤라웃이죠 감사합니다 예배 고맙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와 유튜브 구독 치즈직 구독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가 이거야 맞나요 근데 너에게 빠져나 봐 뚱 뚱 뚱 아유 2부 감사합니다 아유 2부 감사합니다 어느 사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개추보추 뚱 나 근데 나쁜 생각 나 나쁜 마음이 즐기 시작했어 대시밤 이건 뭐야 어? 이 사람도 목사님 아니세요?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네 아유 너에게 빠졌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돈에만 뜨는 거 다 보고 가자 근데 얘들아 나 나쁜 마음이 드는 게 그럼 이 노래 올리면은 이 노래 준결승까지 올리면은 아이디 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 그래 받아가라 뭐라고? 이 노래를 결승까지 올리면 무한 육소 무리기가 된다고? 이게 아닌데 아 야 나도 좀 누워보자 얘들아 아니 근데 악성 힘 하트라 달아야겠지? 돈 좀 써주세요 꼭이요를 아니 근데 이거 리선도 쾌적단도 좋은데 이게 맞나? 우리 우리 비엠 관심존요 고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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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 창드컵을 했는데 치즈가 나온다고? 창드컵에서 치즈가 나왔어요 너에게 빠졌나 봐 시발 창드컵을 했는데 치즈가 나왔다니까 너에게 빠졌나 봐 아이고 일을 어째 아이고 일을 어째 아이고 천체세 감사합니다 16시 55분 지금 57분인데 2분이 밀렸다고요? 아니지? 이게 아닌데 저 노래는 반드시 다시 올려야겠다 너무 올리면 또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바이 개새끼야! 다이아 1위에요 죄송한데 창드컵 즐겨줘서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보러 와주셔서 나는 비엠파리가 먼저야 나도 비엠파리가 먼저야 미안한데 왜? 난 스트리머니까 스트리머는 이게 맞아 우리 비엠 관심 중이었군요 사탕에 혈을 올리는 게 맞아 돈 내! 죽은 잡도 떡칠해 어? 어쩌고 저쩌고 어? 오죽! 오죽!